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뷔을 먹어봐요. 이 뷔! 오, 바가 있어! 당연히 있지.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 시음도 하고, 맛있는 거 사고 하고. Let's go. 이 뷔 뭐지? That's the good. 조금만 더, 더, 조금만. 시음이니까. 선택, 선택. 도수가 높은 건 거의 와이드라고, 벨기에 맥주.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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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어떨까? 센가? 아이고. It's really good. I don't think much I like it. 좋아요. It's not night time. I think. 뭐, 별론가? 왜? 뜨뜨미 좋아하는데? 어떤 맛인가요? 맛있는데? 우리 도윤 씨는 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Really? I don't understand. It's a bit like cider. Yeah, it's just like cider. I love it. I love it. 저는 약간 사이더처럼 단맛이 나서 좋아. 먹고 싶다. 여러 가지 종류의 맥주를 다 마셔볼 수 있군요. 네. This is the one I was waiting for. Because it looks delicious. 궁금하다. 체리 거기다 한 거죠? 샨드샨드. 샨드샨드. 그리고 소주가 필요하다면 더 좋겠네요. 소주가 필요해요. 반응이 진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좋았는데 토마랑 맥주는 샛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벨기에 전통 도수 높은 맥주들 있잖아요. 근데 람빙 맥주는 도수는 거의 안 느껴지고 식초 맛이 더 강해요. 아 식초 맛? 저도 그 크리크 많이 좋아해요. 체리, 체리. 많이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할 맛이야. 딱 체리 주스 맛도 나고 약간 홍차 맛도 좀 나고 아 시큼하구나. 과일 맥주 보면 맥주에 약간 과일 시럽 같은 거 추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 과일을 그대로 이용하고 발효시키고 맥주를 만드는 거라서 퀄리티가 훨씬 높고 진짜 맛있어요. 궁금하다. 어떤 느낌이야. 보즈은 괜찮은데? 기본 사이의 기본. 얼마나? 7,500원? 그냥 1,500원. 지향을 아시네요.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요? 네. 오, 네. 한 병에 맥주 한 병에 11,000원이야? 오케이. 우리 황! 네. 수고했어요. 오케이. 렛츠 구. 뭘 프리티라는 요리 있는데 홍합찜이랑 감자튀김 같이 먹는 건데 너무 맛있어요. 온 국민들 진짜 이 음식을 너무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오늘 흰쌀밥 벨기에 사람들이 즐겨 먹는 홍합찜 대신 흰쌀밥 위에 홍합 올린 홍합밥을 만들 거고요. 홍합밥. 홍합밥. 벨기에 국민 간식 감자튀김 대신 바삭함을 자랑하는 감자채전을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식 초보 부모님을 위한 김치볶음밥까지. 이거 좀 매웠겠는데? 나이도는 일단 좋은 거 같아요. 네. 괜찮아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좋아하실 거 같아요. 렛츠는 이거 마늘을 다지겠습니다. 앤 토마는 감자를 깎을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이게 뭐 처음 해보는 거 같진 않아요. 자주 했나 봐. 간장을 넣네. 저거 리오니 레시피네. 네. 리오니가 하는 거. 우리 엄마랑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 넣습니다. 아, 들기름 맛있네. 우리 엄마 버터. 뭐래. 뭐야, 뭐야, 뭐야. 파이팅. 그래도 이게 부모님 위해서 하는 거 보기 좋다. 응. 좋아하겠다. 최고 모양식이죠? 야, 봉아 씨알이 크네. 와, 저렇게 솥밥 어려워요. 대단하다. 아, 진짜로? 감자, 감자. 야, 할 수 있을까? 몇 정도를 알까? 되나? 오오오오. 네?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아이고. 어떻게 해. 구멍 난 걸 다 이렇게 골고루 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집기는. 한 번에. 망치냐, 한 번에 하냐. Quindi, 50세 songs. 아이고. 이틈 수가 있다. 예.- 잘해. 갈 freedoms. 이야, 별 거 아닌데 시청률 올라오는 소리 들어요. 예. 얼굴, 얼굴을 더 보여줘. ее. Single- 셋 잘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